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아 빨리 언박싱을 하고 넘버링에서 목걸이를 하나 샀는데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무슨 모양이지? 아 이게 진짜 포인트네 그리고 이거 다 저희 누이어 제품이거든요 아 힘들어 가방은 아더템포꺼 이러면 완료다 됐다 또 차 일단 카페를 카페가 아닌가? 카페를 가서 브런치를 먹고 보러 갈겁니다 시원하게 까졌고만 머리가 오 오 설렌다 설렌다 비오 다 크루아상이네 어떻게 나갔을까 사다리로 이거 벌써 크리스마스다 원래 완전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도넛 이게 원래 생긴 건데 도넛이래 도넛이래 조금 떨려 나도 너는 왜 떨려? 라제fs 미쳤다 지린다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어 푸가오랑 전국이 전국관 진짜 도배가 돼 있네 진짜 떨려 어떡해 왜 떨리지 보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보는 것도 아니잖아 생긴 것 봐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돼? 여기서 하자 이게 뭔데? 프로그램북이 뭐야? 이런 느낌 이거 하나 찍어 열심히 노래하는 모습 야 이거 뭐야? 못다 쓰냐 처치곤란 그 말은 감당 가능해? 여기 같이 옆에 눕고 싶지? 어때? 나는 괜찮은데 여기 진짜 같이 누워야 되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제가 이거 오렌지 주스 때문에 잠깐 들렸어요 뭔가 이거 택배 기사님한테도 드리기 좋을 거 같아서 이걸로 일부러 시켰거든요 어떻게 여기 딱 들어가지? 더 남는 것도 없이 그냥 딱 들어갔어요 이게 제가 예상한 것보다 자꾸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쓰더라고요 아 이거는 그거네 이거는 리뷰 이벤트 좀 홍보하면 좋을 거 같아서 이렇게 시켰거든요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좀 적어놨고요 이거를 택배 보낼 때 같이 이거 한 장을 보내면 좋을 거 같아서 이거는 원래 쓰던 엽서들 좀 많이 시켰어요 400개였나? 이거는 원래 쓰던 엽서였고요 이거 한 400장 시켰고 이렇게 이거는 뭔가 겨울이 이제 또 금방 가을이 갑자기 다가오거든 겨울이 금방 다가올 거 같아서 겨울용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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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고 뒤에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 중간 사진도 바꿨어요 이렇게 복숭아 느낌이었는데 약간 좀 더 크리스마스 트리랑 뭐 약간 선물들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스티커 스티커도 한 400개 시켰어요 리뷰 이벤트는 일부러 전단지 재질로 한 게 이건 그냥 보고 바로 버릴 수 있잖아요 이거는 약간 벽에 붙여놓으면 예쁘기도 하고 저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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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놓은 것처럼 좀 모아놨다가 나중에 인테리어 할 때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왔다 그리고 오늘 정국이 영화 봤잖아요 와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후기 봤을 때 너무 감동적이어서 슬펐다고 했는데 어디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나 T인가? 아닌데? 울진 않았어요 하지만 재밌었고요 흥선대원군도 엄청 재밌고 영화 끝나자마자 나 팬 될 거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아 꼭 너 이렇게 또 그 그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뭐 이렇게 이제 이제 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폴레옹 쿠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요. 오 마이 갓. 제가 옛날에 계속 쓰던 안경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신 그거. 근데 제가 봐도 제가 쓴 안경 중에 제일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블랙으로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렌즈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일할 때 쓰려고 합니다. 제가 모니터를 하도 많이 쳐다보니까 최대한 눈이 덜 피곤하려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좋다. 블랙도 예쁘다. 전 여기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게 가성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4만원대인데 저는 쿠폰 막 이런 거 저런 거 사용해가지고 3만원대에 샀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저의 목적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렌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차단되는 거 맞지? 해. 해. 탑 verte.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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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들어있지? 양면 색종이 완전 오랜만인데 이거 왜 주시는 거지? 짜란! 택배 포장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 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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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인기가 많더라구요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가 돼가고 있어요 네일 업로드를 해야되서 미리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후다다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쨍쨍인데 안 덥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편한 바지랑 맨투맨 하나씩 두고 이거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출용 바지고 얘는 이제 편하게 입을 바지라서 이걸로 갈아입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보니 이런식으로 가면은 너무 좋죠? 이제 구매도 나오는데 솔직히 이걸로 가끔 먹으면 너무 저는 쉬운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편하게 보다 되게 잘 wob기 준비하는 건 다하군 더 alan alright 이렇게 편하게 만나서 너 좀 안 Вам 맹게 해준거 같은데 이거 이걸로 나왔던 자리에 고춧가루 저는 지금 포장을 다 마쳤고요. 이거 하나는 제가 마실 거고 이거 하나는 이제 기사님, 택배기사님 드시라고 밑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냥 두면 모르실 수 있으니까 물을 감사합니다. 이거를 붓에 물을 넣어주고 초장도 끓이기게 오. 오. 아있네? 아 반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렇게지 아 이렇게 해서 아 완벽해 알았어 이거야 오케이 일단 급한대로 두 개만 샀는데 인터넷에서 대용량으로 사면 더 단가가 저렴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지금은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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